안녕하세요 닥터 조흥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쇄조흥근내과 대표연장 조흥근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해서 감기 환자가 많은데 저도 이제 감기가 좀 걸렸는데 봄이 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계절이라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늘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요즘 최근으로서 열풍이 불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도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 간헐적 단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아침을 굶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침 굶으면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 아침 굶으면 뚱뚱해지기 쉽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최근에 나온 큰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하면은 이제 아침을 굶으면 큰 병이 난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논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굶으면 병난다 심장병과 뇌경색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습관적 아침 굶기와 심장병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계속 안 먹는 사람들은 아침을 아주 잘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 위험인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심장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연구는 저널 오브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카디올로지라고 해서 미국 심장학회지에요 거기서 제일 권위있는 잡지인데 2019년 73권 16호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4월호에 나온 거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포커스 이슈 카디오바스클라 헬스 프로모션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습관적으로 습관적이란 말은 없지만 그 아침을 스킵하는 건너뛰는 것과 그것이 심혈관 사망 또는 전체적 사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본 연구인데 이 연구가 좀 특이하고 대단한 것은 그 전 연구들은 굉장히 규모도 좀 작고 산발적이었고 또 그 엔드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연구의 마지막을 보는 게 이렇게 뭐 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는 별로 없는데 이것은 병이 걸렸나 말았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망률에 더 기여했느냐 안 기여했느냐 즉 사망과 관련되었느냐를 보는 거에요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좀 대규모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본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연구 방법론을 보게 되면 미국 건강통계조사라고 해서 내셔널 헬스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988년부터 1994년 동안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필검사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혈압도 제고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몇만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냈어요 그래서 총 6550명의 성인 남녀 48%도 52% 되는데 나이가 40에서 75세 정도 되고 당시에 심장병과 암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가정반문 인터뷰를 식사 패턴을 설문해 가지고 그런 패턴이 이제 그 식사 조사가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1988년부터 94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추적 관찰한 후 이제 통계 처리를 한 거에요 꽤 긴 시간이죠 한 20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통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식사 패턴은 분리했는데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은 5.1% 아침 가끔 먹는 사람은 10.9% 어느 정도 가끔 먹는 사람은 25% 거의 매일 먹는 사람은 이제 59% 정도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이 5.1인데 이제 그때 당시가 그랬고 1990년대거든요 점점점점 사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아무 때나 그냥 연락해서 일시킬 수 있고 어디 가든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바쁘게 돌아가니까 점점점점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공중보건원의 문제거든요 하여튼간에 11만 2148 person year 6500 몇 명을 17년에서 23명 정도 쭉 본 거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많이 사망했죠 2318명이 사망했어요 꽤 많이 사망한 거죠 그 통계를 보게 되면 6천몇 명 중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2318명 중에 619명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한 거에요 식사를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 가끔 먹는 사람 아주 가끔 먹는 사람 가끔 먹는 사람 매일 먹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매일 먹는 사람들과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 간에 심장병 사망과 총 사망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본 연구입니다 근데 일단 분류를 해보니까 먼저 아침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다인종 국가니까 non-hispanic black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 그 다음에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또 아침을 걸어서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말 없다고 담배 피우는 사람 아침 안 먹고 또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이 텁텁하다고 안 먹고 미혼이니까 자기가 혼자 챙겨 먹기 힘드니까 그냥 안 먹고 육체적으로 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밥 먹기도 귀찮고 소득이 낮으니까 또 힘들게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념이 적고 전체 섭취연량이 적었고요 아침 먹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다는 거니까 헬시풋이 아니라 정크풋을 많이 먹었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섭취연량이 적었지만 비만한 경향이 있었고 희한하게도 총 콜레스테롤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고지혈증 전문가지만 아침 안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건 좀 흔하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아침 먹지 않은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았대요 이게 아침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낮이나 밤에 아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통계를 짜봤더니 아침을 늘 먹지 않은 사람 100% 먹지 않은 사람 5.1% 해당한 사람들은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 이 위에 거는 뭐냐면 심장병에 의한 사망의 cause of death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아침을 everyday, 웬날 먹는 사람을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someday, 어느 정도 먹는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rarely, 거의 안 먹는 사람도 그런데 never,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는 사람에 비해서 아예 먹지 않은 사람들은 1.87배 정도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도 꽤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all cause 그러니까 전체 사망 교통사고 사망, 암 사망, 무슨 사망, 무슨 사망, 자살까지 다 포함한 건데 뭐 이건 everyday, 맨날 먹는 사람이나 거의 안 먹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말이에요 이건 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가 있었거든요 보면 매일 먹는 사람에 비해서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이 1.1급에 높았는데 이거 보시면 레인지가 0.9에서 1.4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아마 좀 더 많았거나 그랬으면 아마 좀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심장병 심혈관하고 심장병이 뭐가 다르냐면요 심장은 이제 그냥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만 봤고 심장혈관이라는 거는 심혈관, 뇌질환 뭐 다 본 거죠 근데 보면은 핫디지즈로 있는 거 역시 매일 먹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 먹을수록 그리고 네버 음식을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일수록 높았는데 이것도 강한 경향성은 있는데 1.59지만 0.99를 걸치고 있어 가지고 올코즈 전체 사망과 핫디지즈 즉 심장병 사망은 연관이 없었지만 굉장히 경향이 강했다는 건데 확실한 거는 심혈관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뇌경색증인데 스트로크 사망은 매일 먹는 사람이 일로 볼 때 네버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 이건 뭐 실내 구간도 넓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연관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매일 먹는 사람에 비해서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은 뇌경색증 원인 그런 위험이 3.39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놀란 게 식사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도 그렇지만 뇌경색증도 많이 생기겠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고 여기서도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삶의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걸 봤을 때는 심혈관 사망과 그 다음에 뇌질환에 의한 뇌경색에 의한 사망이 많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을 매일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87배 높았으며 뇌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은 특히 높아서 약 3.39배 높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총 사망은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다 근데 뭐 0.99니까 이런 게 되게 아쉬워하는 통계 수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총 사망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꼭 아침을 안 먹어서냐 아니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다른 그런 건강에 해로운 행태를 같이 동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요 좀 전에 보여드린 거는 그런 걸 다 보정한 거예요 인종, 나이, 경제적인 수준 그다음에 뭐 몸무게, 혈압, 담배 피우는 거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통계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건 다 보정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을 먹는 사람이 담배도 피우고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보정한 상태 아침 정크풋을 먹어도 그렇지 그것도 다 보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꽤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장과 뇌혈관 질환과 관련이 깊다는 거죠 이 연구의 결론은 긴 시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 물론 한 20년 추적했죠 아침을 건너뛰는 것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확실히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아침을 제대로 먹는 것이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누가 그럴까요? 아, 이거는 이중맹검 무슨 저기 그 무작위 검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괜히 좀 아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 내지는 억지 주장인데 약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위약과 진짜 약을 갖다가 연구자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게 줘서 그거를 무작위로 배분해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약이니까 그래요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식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8년이나 20년 동안에 당신은 다 무작위로 해 가지고 당신은 아침을 먹지 마세요 당신은 일주일에 세 번만 드세요 당신은 일주일에 다섯 번 드세요 당신은 매일 드세요 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에 의한 식사에 대한 연구는요 그런 이중맹검 그 다음에 무작위 검사가 무작위 연구가 거의 없어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자면 관찰적 추적 연구라고 그러는데 관찰적 추적 연구를 보통 많이 하고 관찰적 추적 연구로도 우리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문자적 의미 항문적 의미에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지 아침을 안 먹어서 당신이 심장병으로 더 죽을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못하나 현실적인 맥락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정컨대 확실히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건 너무나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기전이 있어요 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정되는 기전을 보게 되면 아침을 굶으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여 다른 끼니 때 많이 먹고 특히 저녁을 많이 먹게 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유력한 기전이 있고요 증명된 거고 아침을 안 먹으면 스트레스 통로와 무관한 경로로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자극받는 스트레스 액시스가 있어요 그게 하이퍼살라믹 퓨트리 아드레나렉시스로 해서 시상하부 송가셈 부심 피질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체인 리액션인데 그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극되면 혈압을 올리거든요 보통 이게 자극되는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긴장하거나 열받거나 이럴 때 올라가는데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것 자체로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발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침을 굶으면 콜레스테롤 상승을 유발한대요 근데 저는 제가 이쪽 전문가지만 아침 굶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기전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는 다른 시간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세한 기전은 여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추정되는 기전은 자기네도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의 가능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인자를 통계적으로 아주 잘 보정했지만 아침을 굶는다는 것은 운동 부족, 정크푸드, 수면 부족, 관리되지 않은 생활습관의 일종의 결과 내지 마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침 굶는 것 자체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침을 굶는다는 행태 그런 행태와 연관된 좋지 않은 삶의 습관도 아마도 심리혈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다른 슬라이드인데 제가 이 레퍼런스를 옛날에 달지 않아 가지고 어디 논문에 나왔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논문인데요 세컨밀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먹었을 때하고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을 때 하루 종일 혈당이 어떻게 변하냐는 건데 이건 아침을 같은 칼로리를 준 거예요 같은 칼로리 근데 아침 먹었을 때 혈당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파란색 따라오세요 이렇게 균일하게 올라가는데 아침은 먹지 않잖아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요 점심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저녁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뭐 오해하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줄 거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한번 먹이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이 세 가지 점심때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다 똑같고 아침만 굶었을 따름인데 아침을 먹었을 때는 균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아침을 굶었을 때는 같은 양의 점심과 같은 양의 저녁을 줘도 식후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마중물 이펙트거든요 세컨밀 이펙트 영어로는 제가 말한 건 마중물 이펙트인데 아침을 먹게 되면은요 아침 식사할 때가 가장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요 그리고 저녁으로 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요 저녁은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침은 먹게 되면은 우리 생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침을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인슐린 감수성이 제일 높고 저녁에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을 때인데 이때 먹어줘야 되지 뒤에 후속적으로 대사가 변하면서 다음 것도 준비가 돼 있고 인슐린이 잘 나오고 하는 건데 아침을 먹지 않았을 때는 점심을 갑자기 점심때부터 들이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고 인슐린 저항도 심해진다는 그런 발견이죠 그래서 이거를 세컨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먹지 않을 때는 점심 저녁 식후가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비만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전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플로스 플로스 메디슨은 이게 되게 좋은 저널인게 이거는 다운받을 때 다 무료예요 이게 지식의 사회적 공유로 외치는 그런 저널인데 이거는 찾아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트레이스 연구라고 해서 영국에서 된 겁니다 9살에서 10살때 하는 애들을 갖다가 그냥 아침을 먹이는 거 하고 아침을 안 먹는 사람 애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2형 당뇨병 위험인자를 같이 봤는데 놀랍게도 아침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이미 그때도 당화시에서 높았고 그다음에 인슐린도 문제였고 혈당도 조금씩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팔로우 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단명적 연구는데 그때 뚝 잘라서 그때 현상만을 본건데도 이렇게 이미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한테 공부만 가르치고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아이라고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공부만 잘하면 다 오냐오냐해 주니까 뭐 다른 전혀 사회적 배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공부만 시키고 애들이 운동도 안 시키고 밥도 굶기가 되면요 애들이 나중에 당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침 먹는 습관은 꼭 길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연구의 한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연구의 한계는 아침 식사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침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만 아는 거지 당신이 정크푸드를 먹었는지 잘 밸런스되는 식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가끔 묻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먹지 못하는데 당뇨 환자분이죠 그럼 제가 가루로 먹어도 될까요 선식을 가루로 먹을까요 아니면 다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주스로 만들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먹을 면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으면 혈당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크푸드를 먹어도 아침을 먹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차라리 정크푸드라면 다른 끼니 때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못했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난 게 혹시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크푸드를 먹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바라는 대로 통계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연구 이거 2017년 연구고 페이사 스타디라고 해서 프로레이션 오브 어리 서브 클리니컬 아스토스 크로시스라는 그런 건데 이것도 2017년 제가 말씀드린 논문 째게 나온 건데 이거 되게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참가자를 모아 가지고요 뭘 했냐면은 경동맥 양쪽 보고요 그 다음에 양쪽 대퇴부 동맥 보고요 그 다음에 하부 대동맥을 봤어요 그리고 요즘 건강검진에서도 가끔 하는 관상동맥 칼슘 숙화를 먹였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요 아직 병도 없고 멀쩡한 사람들 때 겉으로 갈 때는 이렇게 보니까 아침 먹지 않는 그룹이 아침 먹는 그룹에 비해서 훨씬 이런데 콜레스텔 덩어리도 많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임상적으로 발현이 돼 있지 않은 죽상동맥 경우가 이미 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아침 먹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진행된다면 중년 또는 작년에 심내열관 질환이 훨씬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도 환자분이 고혈압으로 오거나 당뇨로 오거나 고지혈증으로 오거나 했다 맨 처음에 볼 때 이 경동맥을 보는데 얼토당트한 게 경동맥이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토당트한 게 전혀 기대하지 않아도 두꺼워진 사람이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았던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고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을 땐 HDL 콜레스테롤이 LDL처럼 행동을 해 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젊을 때도 이미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놀랍죠 서로 그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가 쇄골이거든요 쇄골하 동맥을 해보면은 경동배보다 훨씬 더 많이 콜레스테롤 플라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울 일이죠 근데 저도 한번 이거 보고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 아침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하고 한번 이렇게 서로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제대로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옛날에는 이 연구가 대단한 거는요 이렇게 대규모로 오랫동안 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한 연구이고 어떤 엔드포인트가 무슨 혈압이 올라가느냐 당이 올라가느냐 뭐 어떤 피검사가 변했느냐 이런 거는 거지 그래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본 연구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연구 중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밝혀낸 연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은 아침 굶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너무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이어서 안 하고 아침 굶으면 병난다로 바꿨는데 실제로는 아침 굶으면 심장병으로 죽는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뇌졸중하고요 뇌경색증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아침 꼭 챙겨 드세요 아침 꼭 챙겨 드시고 그럼 내가 아침에 먹는데 과일 주스를 갈아서 먹어도 되느냐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대답을 못해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당뇨 환자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간호적 단식하고도 연결이 돼요 간호적 단식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간호적 단식은 저희가 제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MD 미팅에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5월 달에 그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하고 간호적 단식이 약간 좀 달라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일반적인 식사를 몇 시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굶는다고 간호적 단식의 또 한 분판은 그 사이에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굶는다는데 이거 좋지 않겠죠 그리고 아침 굶지 마세요 저 굶고 싶으면 저녁 굶으세요 저녁은 사실은 제가 가끔 저하고 환자분들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맹장과 같아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게 저녁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저녁 일하시는 분들은 드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침 중요하고 점심 중요한데 저녁에 집에 와서 먹고 좀 이렇게 들어져 있다가 TV 보다가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굶는 거는 저는 너무 사이찌고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저는 찬성해요 저녁을 좀 굶거나 저녁을 줄이거나 물론 당뇨 환자는 아니에요 당뇨 환자는 대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녁을 굶게 되면 인슐린 대사하고 지질 대사의 어떤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당뇨 환자분들은 새끼 다 드세요 그리고 특히나 일반인 포함 모든 사람 다 포함 어린아이 포함 다 포함해서 되도록 아침 꼭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설명 휴먼 스테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아주 옛날 영화인데 1998년도 소설인가 소설 배경 그런 거고 영화는 2004년도인가 나왔을 건데 앤서니 호킨슨하고 그 다음에 니콜 키드만 둘이 주연이에요 그래서 니콜 키드만 굉장히 젊었을 때죠 앤서니 호킨슨도 지금보다는 덜 읽었을 때죠 아주 항상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는 분인데 이게 휴먼 스테인이 아마 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인간의 녹? 인간의 녹인가 하여튼 이 말이 뭐냐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실존의 무게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묵직한 영화고 15금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됐던 앤서니 호킨슨 그리스 고전의 유명한 교수이자 대학 학창까지 한 사람과 그 대학에 청소하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나락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이 여자를 알게 돼가지고 둘이 동거를 하게 돼요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회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그런 건데 충격적인 반전도 있고 결말도 있는데요 이건 워낙 소설이 원작인데 필립 로스라는 사람이 지금 소설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은 미국 사회의 거대한 위선 겉으로는 평등과 자유와 이런 가치를 숭상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꼬인 사람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소무적인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가진 것에 대해 집착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를 폭로 내지는 비꼬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복잡하고 묵직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분만 한번 볼 수 있는데 근데 영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거 2005년도인가 본다면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이 어떻게 다르고 사람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또 우리가 우리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